됐어요? 아직, 아직, 아직 안녕하세요 이제 곧 한다, 곧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틀어봤거든요 아직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왔다, 됐다, 됐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될까요? 잠깐만 됐어, 됐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하이, 위하이, 안녕하세요, 위하이입니다 와, 위하이, 와, 쿠키 이거 내가 진행 딱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쿠키가 눈이 안 보인다 쿠키가 눈이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데 진짜, 여고, 여고, 봐봐 껌 종아를 입고 있어, 봐봐 너가 한 번만 안아줘 자, 쿠키 인사해 주세요, 봐봐 너 껌 종아를 보셔야 쿠키 잡았지 기다려 안녕 쿠키야, 안녕 쿠키야, 안녕 쿠키야, 안녕 야, 안녕, 해봐 안녕 안녕 아, 꼬스네 개 나온다고 게스트 개, 맞아요, 개 나와서 게스트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하러 왔어요? 딱 보면 보이시지 않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뭐 하러 왔어요, 저희? 오늘은 트리를 한 번 절대 어제 한 기억은 없는 걸로 하고 네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처음 꾸며보는 듯한 느낌으로 아,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가 왜 지금 세 명밖에 없는지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은 다섯 명 이상이 집합이 공지되었잖아요 혹시 몰라서 일단 저희 세 명이 먼저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성이 되면은 또 세 명이 짠하고 나타날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끝나고 또 세 명 올 거예요 잠깐 봄날 최고였어 아, 봄날, 일단 봄날이 진짜 형, 그 안무좀 한번 제가 칭찬해요 그 팬분들이 수화를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봄날이 되게 슬프지만 희망찬 노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춘 겨울 끝을 지나서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전적으로 루아이를 생각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짰고요 네 그리고 뭘로 이렇게 뭔가 위하임한 색깔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모양이나 말하는 게 잘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화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고 싶다 맞아요 네, 근데 제 파트에는 없어요 수화도 그러게 지금의 수화를 적절히 표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님이 처음에 이제 수화를 했을 때 그냥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밋밋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동아님이 춤으로 같이 섞어서 표현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맨 처음에 연습한 곡이 봄날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역사적인 단체 6명이었어요 6명에서 맨 처음에 안무가 나가기 전에 비현이 형 파트를 안무를 한번 짜서 넣어보자고 했는데 딱 오늘 보신 그 안무 맞아요, 그게 우리 5월달인가 그때 연습했지 않나요? 아니야, 더 전엔가? 3월? 어,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처음 6명에서 연습한 역사적인 날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엔카운트단에서 커버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두 덩치 분들과 귀여운 이 조그만 메리 크리스마스와 나와 이거를 원래 오늘 쿠키한테 붙여주려고 했거든요, 달아주려고 그랬는데 쿠키가 목에 뭘 하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빗질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한테 했어요 얘는 안 싫어해요? 얘는 뭐 말 잘 듣던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해볼까요,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바로 분위기 트리 꾸미기 저희가 이거 준비하려고 미리 트리를 좀 준비했는데 많이 자랐어요, 저희가 많이 자랐다 나 근데 트리 꾸미기 처음에 보는데? 오늘 물 줬나? 얘 물 안 줬을걸요? 아, 그래? 그래서 여기가 좀 안 자랐어 왜냐면 안 줬어 되거든 이거 근데 옛날에 제가 해봐가지고 아, 맞아 너무 오랜만에 해요 아,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갈 건데 이제 이, 이, 저희가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를 포처해주시고 그거를 인증을 해주시면 이렇게 회사에서 추첨을 이렇게 찾아서 보내주실 겁니다 추첨을 찾아서? 추첨을 찾아서 추첨을 통해? 찾아서 추첨을 통해 보내드릴 겁니다 폴라로에도 딱 띄어가지고 오, 이게 뭐, 이게 손이 안 돼? 안 해주고 뽀뽀 절대 안 해줘 홍만아, 너도 쿠키 안 하죠 쿠키가 진짜 차가워요 차도 나네요, 차도 나네요 진짜 맞아요 사독이였네요, 차독이였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펼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해볼까요? 각자 주제가 뭔가요? 저는... 귀여움, 섹시, 화려함, 모던함 트리에서? 트리에서는 그런 걸 찾아야 해요 일단 크리스마스니까 조명 반짝반짝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귀여움으로 하겠습니다 귀여움? 저는... 그럼 화려한 거 아니야, 반짝반짝이면? 그렇죠, 근데 귀여워로 하겠습니다 귀여움, 반짝반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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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랑 기여, 기, 이러라 귀령, 귀령 네, 귀령 파판 저는 새해의 소망을 정말 희망적인 트리 를 만들어볼게 그거 표현도 잘 돼야 될 텐데 요것들로 한다고 희망을 잘 표현해보고 좋아요 나는요? 나는 귀여움으로 할 텐데 오케이 이게 뭐야? 귀령 하지 말라 쿠키가 내 손을 막았어 하지 말라고? 잘 막고 있어 막고 있으라고 자, 시작해볼까요? 확실히 동한이 형한테 있어도 안 보이고 석한이 형한테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보여 얘 눈망... 얘는 근데 진짜 눈... 그 어두운 데 있으면 눈망울밖에 안 보여 눈망울도 앞뒤 구분이 안 돼 오, 근데 나 이거 처음 보셨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예쁘게 펼쳤다 일단 예쁘게 펼쳤다 막 펼쳐 위하에 날개처럼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오케이 후키가 일어났어 이거 형 써봤어요? 이렇게 생긴 이어폰? 어? MP3? 초등학교대 뭐야? 초등학교대 나 안 사줬어 우리 엄마가 저는 문 앞에 훔쳤었어 형 얘가 기울을 해서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부셨어 얘 부셨어? 부숴진 않았습니다 오케이 무대를 부숴야지 트리 부시면 어떡해 그래요 무대까지 부숴버린다 자 화려함의 그거 대명사 금 네 쿠키는 잠깐 내려줄까? 내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더 잠깐 한 번 더 빠이 자, 금빛 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트리 만들고 쿠키를 가까이에서 영접시켜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 귀여운 걸 우리만 볼 수도 있지 귀여운 생명체 근데 얘가 균형을 못 잡아서 기울어질 것 같아 그러면 부탁을 좀 해 봐봐 야, 좀 서 있어 봐봐 야, 그렇게 하면 서 있겠냐? 부탁을 해야 좀 서 있어 주세요 그래 그렇지 됐다 근데 이게 만들고 나서 무성히 전달이 될까? 이게 좀 떨어지고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거는 루아이 거니까 진짜 완전 정성껏 만들어볼게요 방식들이 거대하네 이건 보여주시니까요? 떨어지겠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그거를 쓰라고 했어요 아 소원 소원! 소원을 쓰라고 했어요 저희의 소원은 다 빼버린다 형들, 크리스마스 소원 있어요? 크리스마스 소원?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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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가 빔 프로젝터 사주는 거예요 아 아 소원이구나 아니 저희 그거 형 침대 있는 쪽 벽에 해놓으면 좋잖아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빔 프로젝터를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준서가 산타 문장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나 코 하고 잘 때 주겠지? 오늘 그럼 양말 잘하고 자야겠다 그래 동환이 형 발휘한 선배 계실 것 같아요 그 양말, 그 빨래들어 놓은 양말만 한 거죠? 오케이 무찌껀 놓을게요 근데 얘 별이 없는데 아니, 장식이 네 트리만 해도 근데 장식이 좀 크네 이거 어떻게 도장시키는 자 이걸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승희의 기초는 도장시키고 싶은데 오늘 이거 너무 예쁘겠는데 또 그냥 아, 고마워 나 가지면 안 되나? 안돼, 통일들 드린다니까 루아이 내가 갖고 싶어요 이거 가위가 어디 없지? 아니, 글루어도 딱 붙이면 좋겠어 자 글루어는 있는 분 없지롱 아니면 테이프라도 있는 분 할 수 없는 거 좀 벗겨야지 아, 내 거 뺏기지 말라고 아니, 내 거요 아, 내 거 뺏기지 말라고 이거 내 거 버렸어 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약간 이것도 깔맞춤을 해야 돼 야, 이거 형 무광 레드랑 무광 레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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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다 무광에는 무광 안 했어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무광이지 대박 대박 어, 대박 은서 정말 대박인걸? 이 장식 팁이 또 약간 살짝 위에 걸어야 밑에서 밑에서 많이 떨어졌네 오케이, 하나도 안 붙이네 뭔가 많이 떨어졌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해봤거든요 이걸 보낼 때쯤 되면 루아이가 이미 크리스마스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불을 같이 벌리고 있어 내년에 네 다시 재활용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내년에 쓰는 걸로 그렇지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 2,000번 정도 들었겠지만 겨울에 듣는 캐롤이 있나요? 저는 2,000번 정도 대답했지만 태연 선배님의 디스 크리스마스 너무 노래 좋아 2,000번 정도 얘기했어? 네 많이 배죠 많이 배죠 근데 그거 그거 저는 규현 선배님의 광화문에서도 좋아해요 그거를 그 캐롤이야? 아니, 그러니까 캐롤이 아닌데 그게 노래가 너무 겨울 감성이야 너무 좋아요, 노래가 그치, 겨울 감성이지 네 그래서 뭔가 진짜 크리스마스에 광화문에서 누군가의 기량인 듯한 그런 너 광화문 가봤어? 아니요 댓글에 그런 말이 있네요 뭐야? 꽃갈 집착 네? 꽃갈 집착 났네요 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별 없나? 어, 여기 있다, 별 어? 근데 인형인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만든 이거 트리에 이름도 좀 한 번 정해주세요 이름이 뭘까? 제가 옛날에 향수 이름 정하다가 진짜 너무 웃겨 없었고 편할 뻔한 적이 있고 향수 이름을 정했어? 제가 향수 고체 향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재밌는 이름 나오면 이제 보내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별거 다 나왔어 예서엄마 광미향 뭐 전설의 레고향 전설의 레고 전설의 레고 전설의 레고 예, 나 이거 있다 그거 약간 그 반칙 그거 쓰면 안 돼 그거 쓰면 뭐든지 다 예뻐 우리도 있음 우리도 있음 우리도 있음 우리 다 있음 석할만 없음 석할만 없음 석할만 없음 석할만 없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근데 이 자체로도 예쁜데 그럼 쓰지 마 그건 안 돼 네 한번 써볼까요? 매우 길긴 하네 네 석타워 뭐라고 했지? 여섯시내고요 주제가? 아, 주제가 여섯시내고요 주제요? 아, 저요? 티비 주제요 희망을 담은 아니, 소망을 담은 희망 뭐라고? 소망을 담은 희망을 담은 이번에 소망을 담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소망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했지 나무 가닥가닥 하면 예쁘데요 가닥마다 꿀팁 주잖아요 이거 너무 긴데 이것도 잘라서 쓰는 건가요? 혹시? 그걸 자르면 안 되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 떼줘 근데 이게 엄청 길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나 스모가가 가도 돼 아니, 달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영화는 트리 꿈인데 너무 잘 쓰인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준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가이즈 준서는요? 서커트리는 누났네 넌 누가 잘생긴 할까 말 안 해도 네가 잘생긴 줄 알잖아 준서 오빠 최고 있다 근데 최 아니고 최이라고 돼 있어 최고? 응 이것도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러지 요한이 형 서울 최고 예 김동완 꽃가래 아니, 김동완 꽃가래 테이프 덕지덕지라고 써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아, 얘는 밑에서부터 감어야겠는데 준서야, 미대 가자 미대 좋다 근데 이거 너무 옛날에 진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며칠 전에 했잖아, 미대 그리지 미대 그리지 미대 그리지 나 못 알아봐 왜 이게 뭐야 죄송해요 옛날 무대 봤을 때 우셨대요 아, 정말요? 왜? 하이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들이 표현을 너무 생각보다 잘해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안무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일단 요한이 표정도 쩔었고 준서의 그 그 얼굴 안 보는 것 쫓아 힘들어진 우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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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준서가 그날 예뻤어 아, 정말 준서 그날 머리 예뻤어 그게 끊긴데 어이? 근데 우리도 같이 끊으면서 합면은 같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도안이 늦게 시작했는데 형, 뭐 했어요? 나 열심히 했어 나 이거 쉬운데? 나도 이거 백조남신이었어, 너네 백조남신 와우 백조남신 제가 봤는데 그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대현이 형이랑 둘이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내가 변한 건지 그것도 내가 변한 건지 그거잖아, 작은 방주 작은 방주 아, 너희 맞아 너희들이 좋아해 너희? 다들 이뻤어 근데 봄날에 단추 많이 풀었더라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옷 다 추고 나니까 다 추고 나서 봤는데 단추가 석화가 되게 섹시했어 석화 형 그때 단추 이마? 그래 단추가 두 개밖에 안 탑겠죠 야, 이 옷만 해도 이쁘다 근데 이 두르기만 해도 진짜 이뻐 눈은 보셨나요? 눈 눈은 보셨나? 눈은 우리 봤진 않아요 그때 근데 우리 그때 출근했을걸요? 연습했네 뭐지 그때 북나라로 봤지 않았을까? 맞다, 그때 북나라 연습했다 그때 다 떨어졌어 얘들아, 오이 좋아하냐고 라고 하시네 오이 좋아한대요? 오이 좋아합니다 저는 생 오이 좋아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할 때 오이가 짱 난 오이소박이 좋아해 오이소박이 진짜 좋아 왜 이렇게 귀여워? 내가 좋아, 오이 좋아 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좀 더? 좀 더 다행이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쿠키 쿠키 어디 갔어? 갑자기 나왔다 오, 언제 갔어? 내가 내려보냈는데 잘했어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우리 귀여워 대답했자 쿠키가 귀여워요 석화 형이 귀여워 쿠키지 쿠키지 어떻게 생각, 저 귀여워 나랑 비슷하길래 나랑 비슷하길래 어? 어 쿠키는 나고 나는 쿠키 근데 석화가 좀 더 착하긴 해요 그렇 플로베로 그렇긴 해요 쿠키보단 석화지 오이 이긴 거 축하합니다 오이 이겨? 아, 감사합니다 얘들아, 빨대 구멍은 한개야 빨대 구멍 아, 그 빨대 구멍은 하나예요 그니까 빨대가 구멍에 하나를 쭉 이어주세요 구멍에 단면으로 보면 안되고 이 세이드로 봐야지 준서 또 연설 시작하네 나 근데 이미 가서 이건 무조건 하나 아니에요 아, 잘 모르겠어 이게 한가닥 이렇게 엮어서 해주면은 이 정도 잘 되고 저한테 아기 명창 석화라고 해줬는데 명창은 뭐야? 그, 잘 부른다고 땡큐 김해 김즈 엔딩 때 기절할 뻔 김해 김즈 엔딩 진주 강진 없나요? 진주 강진 까비, 나 경주 아, 유한이 형 유한이 형 그럼 다음에 큰방 김치 엔딩 유한이 형? 유한이 형? 유한이 형 다음에 큰방 김치 엔딩은 뭐야 아, 동환이 형 아, 동환이 형 둘이 이름도 비슷해 분명히 바꾸려나 봐야지 아, 분명히 바꾸려나 봐 너가 잘 아 나 큰방 쓸래 아, 나 큰방 좋아해 됐다 다 무릎 던져 아, 무릎 던져 다 이쁘다, 됐어 벌써 다 했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연결됐어. 벌써 다 연결했어? 예쁘다. 근데 이거 줄이네. 반짝이 되게 많다. 이게 그거예요, 줄. 무드 중 가르려고. 무드 중? 무드 중. 크리스마스 선물 무엇을 원하십니까? 형들 갖고 싶은 거 있나요? 저 준서가 다 준서. 아, 자꾸 빔 프로젝트 해달래.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빔 프로젝트 있으면 진짜 근데 잘 쓸 거 같긴 한데. 빔 프로젝트 말고 준서 옆에서 저는 개의 탭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준서 옆에 누워서. 좋죠? 오, 좋은데. 저희 리얼리티 보고 나갔어요. 아니, 몰라요. 근데 뽑는 분들이 리얼리티 어떻게 했지? 제가 사실 예전에 스포였어요. 아. 그때 나와라디오에서. 리얼리티 안 찍었는데 어떡해. 뭘 안 찍어요? 뭘 안 찍어요? 귀여운데. 순간 당황스럽네. 아, 이거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아니야, 석화 거 받으신 분은 다시 꾸미시겠지? 아니야, 아니야. 트리가 아니라 얘가. 얘가 안 좋은 거? 아. 내가 그거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운할 것 같아. 그렇지만 트리 말고 다른 데는 이용하겠는데. 나 완전 그거 했거든요, 바보 형. 우와, 나 형 이걸로 끝났는데? 나 너무 잘못 끝났어. 캐롤 불렀다고. 캐롤로. 캐롤로? 캐롤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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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Happy New Year. 석화 형 깔끔했어? 응? 귀엽다. 고마워. 형, V LIVE 끊겼어, V LIVE 끊겼어. 얘들아, 나 쿠키인데 리얼리티 언제 방송하지? 쿠키 말도 해? 쿠키야. 너의 법 말해. 쿠키 몇 살이잖아요? 쿠키 이제 곧 두 살 돼요. 곧 두 살 된다고? 너무 어른데? 지는다, 지는다. 쿠키야. 쿠키. 쿠키. 아 얘 너무 큰데? 아니, 한 발 좀 있네. 쿠키야, 근데 이거 진짜 네가 그리는 거다. 뭐요? 내가 혼자 썼어. 내 거 왜 썼지. 왜? 내 거. 아 나도. 아 내 거 없어졌구나 내 거. KUH이. 이걸 달아주면 큰 포인트가 되지. 영샤랑. 이번엔 얘가 되겠네? 아 딱! 이거 딱! 괜찮네 더 잘 꾸린 것 같아 오! 점점 완성적이네 봐봐 이거 이게 그거잖아 다들 얼마나 좋은 생각하잖아 근데 나도 저 똑같이 생각했는데 별이 없어가지고 저거 쉬울까 생각했어 쿠키는 제 옆에서 자 나 근데 쿠키 자는 거 한 번 더 못 봤어 쿠키 못 올라오지 않아? 네 옆으로? 침대 옆에 저의 침대 옆에 efficient합니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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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씩 끙긴데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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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이 파요? 공개 안 할 거 같네 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신다면? 내일 공개할까? 내일 공개해버릴래요? 내일 V LIVE 켜서 공개해버리자 사실 우리 여기서 일어나서 쳐버리면 되잖아요 노래 큐 틀어봐요 진짜 우리 맘에 소리 5, 6, 7, 8, 기분 좋은 날이야 안무 공개 하나 더 한 거였어요 아 맞다 이게 엄청 좋다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 봤는데 나 그래서 세 번씩 감았잖아요 나 완전 엮어가지고 보이죠? 세 번씩 감으면 보일까 이게 나머지가 끝에 걸 안 쓰는 게 있었네 네 이렇게 하면 되지 끝에 걸 안 쓰는 방법이 있어 다 써네 아 다 써요 네 근데 형은 얘가 애초에 이 색깔로 빛나가지고 잘 안 보여요 지금 견제 있는 거? 견제? 아니야 아니야 너가 견제하는데? 견제? 미안한데 어 아니야 이런데? 정환아 너랑 결혼하면 어떡해 어 어 이 결혼 반댄스 정육점을 할 수 있는데 정육점 좋다 더 꾸며 싶은데 모르겠네 아따 이거 너무 긴데? 과연 여러분 이거 소원 말고도 그거 빻다가 와 미안해 그 소원 말고 루아이한테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되나요? 저는 그러면은 루아이가 일단 오래오래 굵고 길게 살았을 게고요 아니 여기서 쓰라 그렇다 어 얘 뚱이 아니야 형? 아니 저 뚱이 인데요 뚱이 인데요 뚱이 인데요 다음에는 다음엔 뭐? 다음에는 걸그룹 커버곡을 해달라고 응 저희 사실 할라 했었잖아요 그렇지 다 했다 아 다들 다 원숭아 가셨나요? 나도 인형 하나 탈까? 인형 하나 탈까? 오케이 인형 없어 근데 저 그거 생각했어요 저희 이웃분 중에 집 앞에다가 이거 진짜 실제 있잖아요 그걸 그 호수 밑에다가 여기 붙여버릴게요 아 그 나무구에다가 석하의 밤주 시내 아이돌 기대가 없게 화이팅 아 벌써 스케줄도 없구나 기대해 조심해 석하 형한테 뭐 할 거예요? 어때? 말해야 되지 않을까 라디오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포인트로 정면에는 여기 여기다 했잖아 석하 요한이 아직도 널 강아지 똥이라고 불러? 네 요한이 형 뿐만 아니라 너도가 그래요 근데 진짜 형 어 느낌 있다니까 쿠키가 똥 썼는데 그거 저 아니야? 쿠키가 날 나았어 자식이 잘 컸네 아 은혜가 두 개밖에 없었어 이거야? 어? 아 장난 아예 완전 좋다 똥이 훔쳤어? 꿈이에요 자 저는 트리 꾸민 게 한 6명 정도 될 거 같은데 빛난 저 흰색보다는 금색이 더 예쁜 거 같아 너무 많았어요 아니 이게 또 빛나면 모른다니까 네 이거 이따 불 끄고 보여드릴게요 금색은 주저 같아 푸지 않았네? 이거 좀 절까요? 아니 괜찮아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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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오 온다 온다 안 오네 사실 이거 훔쳐서 쓰려고 했는데 너무 아니 보니까 화면이 멈춰 있었구나 얘를 한번 놔둬까 놔둬게 자 근데 나갔는데 다시 어떻게 들어오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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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준비 끝 다 했어요 형 이거 쓸까요? 저거 다 썼는데 아 진짜요? 됐다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준사님 너 트리 얼마면 돼? 100원 오늘 비싼데? 너무 비싼데? 오늘 드려야 되지 않을까? 100원이면 길가가서 좁지 않을까요? 나 쓸래 확실히 카메라 보니까 준사가 제일 예쁘네 네 화려함은 금이에요 금 역시 근데 실제로만 여긴 흔들게 아니야 저 카드 그럼 제가 먼저 적어서 읽어볼게요 네 안녕 라잉 왜?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위하에 행복하고 즐거워 하늘 보내요 진심 한숨 하트 하트 띄어쓰기 뭐야 형 하나도 안 눌렀어요 왜? 어떻게 저 봐봐 안녕 라잉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위하에 한국 같아 어 오케이 맞아 알았어 빨리 써봐 쿠키 쿠키는 왜 이름이 쿠키야인데? 쿠키가 원래 근데 처음에 연탄 뭐 검은색이랑 검은색은 다 붙여봤는데 쿠키 한 번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봤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쿠키 산책 시키러 가다가 용하 형이 아무 이름이나 불러봤잖아요 쿠키에는 쳐다봤는데 용하 형이 케이크는 쳐다봤어요 케이크? 케이크? 티격이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케이크 꾸미기 진신남 짱 귀엽고 꾸미는 게 하다 보면 집중해 용하니를 읽어도 틈이잖아 엠카에서 동현이는 못 봤고 동현이가 저희 무대를 모니터하는 걸 찍어서 보여줬어요 용하니 Cath認 타이닝 혜윤 개통 소아 MBT 그렇지 근데 진짜 달달하긴 한데 그 뜨거운 식감을 싫어하시던데 싫어하시던데 살짝 시켜보는 거 같은데 지금 화복이에요 오복까지는 거의 좀 그래서 화복까지 말씀 오복? 어디있지? 봄날 무대에 얼마 동안 연습했을까? 우리 몇 번 했지? 두 번? 세 번? 세 번? 세 번은 맞춰보고 그래서 다들 긴장에 떨어서 그때 추웠기도 했는데 그냥 긴장에서 떨었어 나도 읽어볼게요 안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 석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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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라디오 네 97점 내가 해야 했지 97점 내가 해야 했지 97점 뭐다니 그러면 준서 네 저도 읽어볼게요 투 루아이 느낌표 하트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에도 저랑 함께해주셔서 고마워요 헤어 스마일 2021년도 2021년도 잘 부탁해요 사랑해 하트 1120 그럼 저희 이제 다른 멤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아 맞다 콜라를 여기에서 찍는구나 콜라로 콜라를 찍고 이거를 불을 끄고 한 번에 다 같이 켭시다 그래야 인사할 필요 오른쪽으로 한 번 찍어주세요 오른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사람을 찍어주세요 오른쪽 사람을 자 준비 형 근데 베이 형이 사실 여기 없어? 내가 있어가지고 나 베이 형이 그래야죠 동환이 형 이런 거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그 깜빡이면 안 할 수 있죠 빛 번지는 칠하면 좀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콜라로 오 나 찍어줘 나 찍어줘 나 찍어줘 하나 둘 셋 오 이거 잘 나왔어 Your turn Your turn 아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견뎌 둘 셋 다리가 90도까지밖에 안 걸려져가지고 오케이 와우 공기 네이팬이 있어요 폴 꿀을 네 5초 정도만 하고 아 아 그리고 그거를 설마 안 되었다 뭐? 그 이벤트 참여 방법 말했는데 아까? 언제 말했어요? 그거 캡처 말했어요? 말했죠 언제 말했어요? 미안해요 오케이 한 말을 지금 똥으로 들었어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똥 야 너가 밀어가지고 말했잖아 아 그 네 제가 까먹어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 이제 니가 까먹었는데 얘기해야지 형 빨리 그거야 꿈이라고 빨리 시간 없다고 네 형 근데 진짜 잘 나왔어 야 빨리 사인하라고 오케이 기다리잖아 형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형 원래 이런 거 봅니다 친해서 그래요 네 다시 말해주세요 특히도 같이 그 방송 보고 있는 화면을 캡처하면은 그거 하고 밑에서 설명해 주신대요 신방인데? 네 그 라이브 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긴 안 돼요 네 그 캡처 자 그러면 바로 캡처 타임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이벤트 참여해서 이거 금끄면 혹시 얼굴 안 나올까? 네 네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깐짝깐짝 해서 왔으면 진짜 그래 깐짝깐짝 한 거 같아 깐짝깐짝 뭐 나오시죠? 캡처 타임 지금 캡처해주시면은 모두 인증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캡처할게요 오케이 너 게스트도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네 위아이 1조 그리고 V LIVE가 그렇진 않고 아쉽지만 또 뒤에 더 멋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귀여운 대현이와 대현이와 요하와 섹시한 용하와 요하 금직한 요하니까지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꼭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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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 완전 잘 나오 안녕 이거 들고 가요 안녕 이거 들고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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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버지 이거 완전 얘가 줄걸 이거 완전 얘가 줄걸 하고 있구나 계속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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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말해 빨리 멘트 말해 오디오가 비지 않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반짝이 보여 어떻게 들으려고 같이 들어 그러면 들어? 어떻게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 이런 걸 해야 돼 빨리 빨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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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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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먹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너무 안 봐 여기 여기 배 선생님 빨리 해주세요 선생님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놔두시면 저희가 이쁘게 만들게요 안녕하세요 쿠키 형 데리고 왔어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여기 앉혀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용하가 형 저희는 쿠키처럼 강아지 데려왔다고 하고 형을 안고 들어갈게요 그랬는데 너무 미리 안고 들어와가지고 네 떨어져 있는 동안 계속 안고 있었어요 아파 우리는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예아입니다 여기 누가 이렇게 해놨네 그래 나 같이 보면 안 돼요? 같이 볼래요? 네 이렇게 놔둬요? 네 여기 놔둘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럼 그쪽에 둘래요? 이거 두 개인데? 이거 두 개란다 이거 큰데?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영화하고 가요 여기 가운데가 좀 사람이 조그맨 보이네 여기 좀 조그맣게 왜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할 게 뭔가요? 오늘은 일단 크리스마스 집으로 저희 2조가 네 1조가 이쁘게 오 끊기네 이거 왜 끊기죠? 근데 댓글은 그대로 나와 그러네 저희 잘 보이시나요? 저희 잘 보이시나요? 조금 끊기네 저희 2조가 1조가 트레이를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2조도 네 트레이를 이쁘게 한번 만들어볼 생각인데 이게 팬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증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는데? 용하 씨가 알려주세요 인증하는 방법은 저희가 라이브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증해 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그렇죠 그 저희가 만든 트리와 네 포토카드 그렇죠 아 폴라로이드 그렇죠 폴라로이드 네 맞아요 오늘 봄날 너무 잘 봤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봄날 근데 앞에서 다 설명을 다 했더라고요 맞아요 딱 그 포인트가 맞아요 동한이가 짠 수아가 멋있었다 네 그런 멤버들이 연기를 잘 해줬다 네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팬 사인회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특집 V LIVE까지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 만들어 보아요 네 만들어 보아요 이거 만들어 보아요 이거 먼저 선정해야 돼 잠깐만 트리가 왜 이렇게 트리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 트리가 왜 이렇게 깡 말랐어? 왜 이렇게 말랐어 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필수 있네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피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나오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예전처럼 크리스마스에 막 길거리에 이렇게 막 파티하고 막 그런 시끄러운 분위기나 네 맞아요 불빛 크리스마스 그 특유의 불빛 같은 게 안 보이니까 네 사실 저희 오늘 스케줄 끝나고 오면서도 크리스마스 안 갔다 계속 그랬잖아요 네 전 지금 오늘이 제일 크리스마스 같아요 이거 때문에 트리 만들... 그러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피면서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올해 트리를 거의 처음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원래 처음 보는구나 크리스마스가 뭐 부족해 봤잖아요 다? uscious 반반 자를까요? 잘라서 뜯자 뜯을까요? 가위 혹시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됐죠 얘 원래 못써? 숭 많은 게 좋은 거야, 나. 숭 많은 게 좋은 거야. 어디에 인증하나요? 어디에 인증하냐면요. 잠시만요. 트위터에다가 트위터에 인증을 하는 게 말이야? 끝나고 사진이 올라오는데 거기 답글로 오다가 이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왜요? 좀 붙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랑 붙어 있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 반짝이는 전구도 있어. 이거 쏟아까? 안 되겠다. 쏟고. 아니야, 그럼 다 동그래서. 요한아 이거 하나씩 담아줘야 돼, 요한아. 이게 뭐야? 이게 반짝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감는 건가? 아, 그냥 감는 건 되네. 요한이. 야, 빨리 해. 요한이 곧 끝난다고. 빨리 해, 요한이 곧 끝나가는 거 지금. 너 왜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보이지? 형, 이거 쩔 거야? 반씩 쩔 거야? 그래. 요한이는 거의 끝나간다. 근데 너무 난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해야겠다. 뭐. 그걸까요, 형? 그냥? 네. 그래, 그냥 하자. 이거 뭐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감아? 그것도 감는 거 아니야? 감으면 이뻐지지 않을까? 이거 안 되겠네. 얘는 좀 길이. 이 트리트 덮여야 돼요? 이거 많이 피크 아닌가? 야, 요한이 이거 왜 나 따라해? 이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따라하는 거. 앞에 사람들도 이렇게 하길래. 근데 애들이 잘 만들던데? 그러니까요. 됐나? 이렇게 피는 건가? 오케이, 내가 해볼게. 아, 나 잘못한 거 같아. 다시 풀래. 위에서부터 좀 꼼꼼히. 근데 왜 이렇게 내 거 트리가 말랐어?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말랐지? 내가 세게 쪼고 있나,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 근데 가위 주세요. 근데 우리 아까 가위 같은 상태로 그대로 놔. 이거 안 나오고. 안 돼, 이 팀 어설프다고 하시잖아. 이 팀 어설프다고요? 이 팀 어설프다고 하시잖아. 완성분 보면. 아니, 저희 또 완성분 보면은 진짜 엄청난 걸 보여줬구나. 하실 수도 있어. 와, 이 크리스마스 하니까 어릴 때 생각나지 않아요? 어릴 때가 생각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 어릴 때 생각나죠. 어릴 때 생각나죠. 어릴 때 생각나죠. 크리스마스 때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크리스마스 얘기해보자. 제일 기억에 남았던 크리스마스?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진짜 상태를 믿었던 순간이라든지. 아, 제일 기억에 남았던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제일 뜻깊게 뭐 부모님하고 뭐 영화를 봤다든지. 그러니까 타사함도 좀 괜찮으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 저는 그러면은 그거 약간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화순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순에서 영화를 보려면은 이제 광주로 나가야 돼요. 서로 가야 돼요. 아, 광주까지? 네, 광주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보는 날은 이제 특별한 날인 거예요. 영화 보는 날이. 아.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이랑 그 약간 버스 타고 거기 갔던 게 생각나는데. 저도 영화 보는 날은 특별해요. 아, 진짜로. 심쿵했어? 아니. 정색해 보는데 나도 모르겠어. 뭐야, 정색해 좋아했잖아. 요한이는요? 크리스마스요? 전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크리스마스날을 즐길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 운동했어서 그런가?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즐길 수... 그게 없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올해를 어떻게 할까요? 올해... 우리 그거 하셔야 재밌게 보내보죠. 오케이. 뭐 할지는 안 정했잖아. 네.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음식 있잖아요. 약간...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거 만들고 싶어요. 뭐가 있어요? 약간...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하면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도 있고 칠면적 부위. 칠면적 부위를 너가 하겠다고? 너 만화 너무 많이 봤어. 아, 만화 너무 많이 봤어요? 응. 근데 이거 손이 너무 크네? 그러네. 나 이거 감아도 감아도 끝이 안 나는데 손이 너무 많아, 이거? 어? 손 어디 있어? 아, 그냥 막 감았구나. 일단 가봤어. 와... 이거 암기 쉬울 때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거 보내면은 루아이분들이 다시 수정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수정... 수정해서 예쁘게 쓰실 수 있게끔 너무 막 망쳐도 안 돼. 아니야, 근데 또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 아, 이게 이거 전깃줄을 하고 이거 했어야 돼. 이거 전깃줄 다 말았구나. 어, 내 거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미치겠어. 이게 쉽네. 야, 전깃줄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전깃줄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쓰는 거? 이거 다 감았어, 이만큼? 이거 내가 쓰는 건가? 어. 이만큼 다 감았어? 아니? 아, 그냥 냅뒀어? 응. 그냥 냅둬도 되나? 한 거 없어요? 너무 쪼한다? 형은 금빛이라서 불빛이 잘 안 보이네요. 근데 너무 쪼았나, 내 거? 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가는데. 이거 더 감아야 되나? 이거 다 감았어요, 아까? 아, 잘라도 불이 들어와요? 감아. 아, 감아. 감았어. 그렇게 감는 게 아니라 끝부분만 감는 게 아니라 맞는다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에요? 끝에만 감. 아, 끝에만 감으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감아서 여기 노라는 소리잖아. 근데 저희 아까 2시간 전부터 이렇게 멈춰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이따 이거 좀 이따가 봐. 요한이 형 어떻게 너무 평평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곱데기가 너무 평평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냥 먹어봐. 일봐. 일봐. 쉽게 하냐고. 근데 이거는 왜 뭘 다르라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없어? 그냥 분위기. 요한은 또 빠르게 한다. 이거. 여기다 감는 거지? 이렇게? 응. 어떻게 감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몸통에다가. 너무 많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몸통에다 이렇게 감아. 야, 너는 이게 힘이야. 괜찮네. 이렇게니까. 이거 이렇게 감아. 위에 불. 나는 너무 밀봉 느낌인가? 괜찮다. 근데 원래 이렇게 뼈대가 보여? 이게 원래? 아니야. 그 대신 나는 장점이 있어. 이걸 많이 다를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나 엉켰어. 잠깐만. 아까 앞에 있는데 잘 하던데? 우리는. 우리는 약간 선생님 필요한 느낌. 형들 약간 조를 나눈 게 그건 거 같아. 우당탕주와 손재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는 뭘 손재주주야. 얼마나 잘했다고. 누가 보면 아주. 누가 보면. 누가 보면. 트리 만들어서 파시는 분인 줄 알겠는데. 어디 보자. 나 저 잘했다는 거. 트리가 크네. 나 왜 이렇게 말랐어? 아니 이게 원래 마른 건 좋았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래 맞아. 우리가 약간. 말랐어. 앞에 마당에 있는 느낌이었어. 응. 대현이 형이 나무 덜 폈네. 덜 폈네. 아니야. 나 있는 거 폈어. 그 사이사이 안 핀 게 보여요. 오케이. 좋아. 이것도 다 넣는 건가요? 대현이 트리는 거의 크리스마스 끝나갈 때쯤. 소나무가 시든 걸 처음 봤어 난. 왜 그래 한 거야. 내가 이거 밧줄을 너무 세게 좋아서. 봐봐. 키면 또 이쁘다 봐봐. 하나 둘 셋. 이슬살. 나도 막상 당황했다. 음 이쁜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는 진짜 커다란 트리 꾸며보고 싶었는데. 커다란 트리 좋지? 오.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나 봐봐. 뭐 날라와요. 뭐야 이거? 우리가 확실히 손재주즈로서 그치. 느낌이 있네. 얘는 트리 보다 큰데? 큰 거 아니야? 요한이 형 같은 느낌인데? 맞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하얀색 그게 좋은 거 같아. 반짝이는 거. 그러네. 야. 반짝이 타려고 하지 마. 쟤 크리스마스도 까딱이 타려고 해. 야 이거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잖아. 잠깐만 여기 웨이비인 차이나 좀 뺄까? 잠깐만 나도 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직도 안 했어요? 메이스 인 차이나. 나 좀 못해. 요한이 형. 저거는 편지 쓰는 거. 저거는. 편지 안 쓰고 다뤘어. 썼어. 뭐야 그러면 형이 두 개 가져가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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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지지 따로 있어. 남은 거 있네. 그래. 내가 괜히 두 개 갖고 온 게 아니야. 와. 뭐야. 위키마우스? 어. 난 그럼 눈 따라가며야겠지. 난 난. 태현님 이거 하나 쓰고 해요. 아파 아파. 아파요? 나 여기 이거 꽂았어. 하나 넣어볼까? 아프겠다. 이쪽은 무거워. 왜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진짜 조화롭거든요 그렇지 원래 빨간색 파란색 조화도 근데 진짜 요한이 형께 약간 뭐가 있는 게 깔맞춤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요한이 형 거는 초록색이었다 파란색이었다 빨강이었다 일단 뭐 하면 되냐면 이게 다 보여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한이 형 거는 팬분한테 가기 전에 번져줘도 안 쓸 것 같은데 이제 안 보인다고 살았다 그러네 와 나 마음에 안 들어 내 틀이 아 진짜? 난 마음에 안 들어 내 틀이 바꾸자 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신다고 나도 있는 그대로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밀봉이야 야 한번 들어봐 봐 봐 와 손잡이가 더 어려워 초라해 이거 뭐? 근데 이거 창이야? 이렇게 해서 찌르는 거? 그럼 난 있는 그대로 바꿔 봐 안 돼 걸? 이거 얼마나 잘했어 응 요한이 형 댓글 하나 봤는데 요한 씨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부하해요 이렇게 하시니 그렇지 이게 내가 가 이게 근데 허술해 이게 뭐 살짝 흔들면 다 떨어질 것 같긴 해 난 끝났어 이게 안전하게 팬분들한테 갈 수 있지 전달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달았대? 아 이거 좀 응 여기도 나도 써야 되니까 근데 진짜 다들 개성이 있어 대현이 형은 약간 그 다이어트한 마른 몸매 트리고 이게 다 생각이 있지 않은 거라니까? 용하 형도 보면 근데 파란색이 약간 좀 트여서 그렇지 근데 저것도 있고 근데 뭔가 씹고 싶다 다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트리가 네? 네 됐어 옛날 무대 봤을 때 울으셨대요 진짜요? 네 요한이 형 그 트리와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트리와 같이 옆사람이 찍어주는 거야 맞아? 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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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갑 느낌? 아니 겐소 아니야 이거 여기다 트리에다가 꽂을 거야 짱이지? 그것도 괜찮네 오 그거 예쁜데? 그렇지 응 오 예쁘네 근데 참 그거 하고 나서 약간 느낌 생겼어 맞지? 근데 끼우면 할 수 있는데 맞지 맞지? 기다려봐 딱 꽂고 그렇지 괜찮았어 일단 기다려봐 어? 잠깐만 이거 너무 한쪽으로 가봐야 된다 잠깐만 여기 잠깐만요 쓰러져 아 오케이 이거 반죽이 붙이죠 요한이 형 그 폴라 겐소하지 말라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붙일 거야 아 오 이렇게 딱 주는 거지 오 장난 아니지 그럼 형 거 가지는 분은 폴라를 두 개 얻네 그럼 또 요 그러면 형은 두 장이나 저 세 장을 야야야야야야 따로따로해 오 아 이 소리 많이 가네 어? TMT를 투머치 드리기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 TM 아니요 TMT를 네 다 돼가 다 돼가 아 이거 왜 양면이 아니오 용호 오빠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자 말씀드린 순간 100만 하트 자 이제 뭐라고 하고 싶은 머리색 저는 형 어떤 색 하고 싶어요 다음에 저요? 네 전 사실 무슨 색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냥 저는 그 약간 브릿지를 넣어보고 싶어요 약간 군데군데에 넣어서 너무 조용히 됐어 진심이어서 그래 우리 이 트리 그럼 또 진심이라니까 다 이게 루아이한테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쉽게 이게 안 되네 근데 폴라로이드 어떻게 걸었어? 테이프를 붙여버렸어 아 테이프를 붙여버렸어? 테이프도 있어? 응 요한이 장비가 좋네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데 나 요한이 저기 장비가 많았네 장비 탓 아니야 장비 탓 나는 트리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통해야겠다 나도 소통해야 돼 자 자 트리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트 달라고요? 하나 둘 셋 내 하트가 제일 큰 아 난 이거 또 언제 이런 걸 준비해 어? 뭐야 이거? 들어갔어 네 안 돼 이러면 색칠해야 되잖아 이러면 많이 색칠해야 된다고 하트 안에 하트 결국 색칠했다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데요 장비 탓하지 말래요 맞아요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아요 저는 장인 아니니까 폴라 찍어야 돼 폴라 폴라로이드 찍어볼까 우리? 폴라로이드 네 형 확실히 저 배경이 예쁘게 나와 오늘 점수 찍어 띄워 하나 아 아 형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 약간 가는 느낌인가? 어 하나 안 나오잖아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다행히 폴라로이드가 하나 둘 셋 char 너너 너 잡은 장난 자 콜라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해야되잖아 핸드 써야되잖아 네? 저 썼어요 형 아직 안써요 아 이거 이거? Schn прям 놀랐네 니 진짜 아 이거 네 여기다 쓰는 거 차 문 닫혔는데 내 마음은 열렸어 요한이가 오늘 옷을 고르는데 아침 일어나서부터 나갈 때까지 옷만 버리고 있더라고 무슨 소리야? 야 목티 없어졌다고? 목티 없어졌다고 난리 난리 형 그때 같이 목티 사고 있잖아 없어졌다니까? 아니 목티가 엄청 없어져 여기 거 아니야? 이거 내 코네 나 목티 3개 없어졌어 내 거야 내 거야 나 오늘 목티 입고 왔는데 누가 잘라놨어 이거 내 거네 그건 내 거지 오늘 샤이타인데 석화가 험불받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이거 아닌데 아무튼 오늘 라이더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줬으니까 기분이 좋네 잠시만 라이더 셀카 올려달래요 형 얼굴 없는 채로 반가워 플라우렉도 찍을까? 여행부터 찍자 그러면 여기 벽으로 가세요 다리 진짜 높게 올라간다 불 켜야지 예쁘게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셋 네네 폴라에 폴라가 있네 대단하다 형 폴라에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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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폴라폴라 날아가 보이면 어떻게 해 폴라폴라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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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폴라폴라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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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찍어줘요 네 그럼 이거 제가 찍어줄게 네 내가 찍어줘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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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게 내가 안 나와 됐다 끝나? 예상했어 했어? 자, 두유야 알았어, 이 말 찍어주세요 내 뒤가 제일 예쁘잖아 하나 아, 이거 아이, 저거 귀여워 아, 왜 일어나? 하나, 둘, 셋 아, 왜 안 찍어? 왜 안 찍어? 잠깐만, 다시 찍어 잠깐만, 다시 찍어 잠깐만, 다시 찍어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왜, 왜, 왜 왜, 왜, 왜 나 심지어 멎는 줄 알았어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이거 진짜 아쉽게 이거 참 진짜 이게 번거롭네 각도가 중요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아, 나랑 찍으라고 잘났어? 진짜 잘났어 시간차 공격 뭐야 아, 진짜 뭐 짱구 소리야, 짱구들 진짜 이제 사인해야 되나요? 사인? 네, 폴라 사인해 주시고 사인, 사인? 저기 어디 있어요 폴라? 여기요 너 폴라 어디 갔다 내 폴라 누가 내 폴라 누가 가져갔어 너 폴라도 없어지고 네 폴라도 없어지고 폴라랑 폴라 나 없어져 가져가 잘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 진짜 미쳤네 이거 봐봐 형이 잘 찍었지 자 형들 편지는 또 뭐라 썼나요? 편지요? 네 이거 가져가시는 부분만 볼 수 있어 근데 애들이랑 정환이 편이 하나구나 어, 괜찮지? 네 아쉽긴 한데 이거 하나 더 찍을래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만든 가져갈 사람 어떤 분이 갑자기 역시 장대현 래퍼라고 폴라 때문에 폴라 폴라 네 요한이가 찍은 영화 폴라도 선물 주라 이거요? 이거 나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나가면 안 될 거 같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보여줘봐 이게 좀 웃긴데 괜찮아요? 용완 괜찮아요 이거?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니 하나씩 더 찍을까? 남는 거? 여섯 적 남았어 두 개 그럼 나는 하나 둘 셋 잠깐만 너무 멀어 하나가 너무 가까워 날 찍어주실래요? 하나 이렇게 했나? 많이 찍어 근데 이 댓글 진짜 웃겨 요한이가 조금 편지 안 읽어준다니까 뭐라 하셨냐면 우리 사이에 비밀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읽어달라고 빨리 읽어달라고 뭐 비밀 비밀 비밀을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비밀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걸 가져가신 분이 특별해 아니 다 특별하지 근데 근데 편지 글을 봤는데 크게 비밀이랄 게 없어요 딱히 크게 비밀이랄 게 없고 막 신경을 되게 써서 썼거든요 신경을 써서 썼는데 하트도 넣고 좋네 네 들으면 그냥 뭐 그냥 뭐 막 네 되게 딱 임팩트 있고 네 약간 딱 진심만 딱 적은 거죠 네 맞아요 셀카로 찍을 이거 못쓰겠어 행복해 보이긴 한다 귀엽네 저거 귀엽네 귀엽다 넌 넣어줘 입이 이렇게 됐는데 귀여워 형 이빨 되게 많다 이빨 되게 많다 어 이빨 되게 많다 아 그 다음 가사 못해 사고 그랬지 가사? 되게 많다 아 나 이건가 아 그래도 네가 그래도 네가 재호보단 낫다 아이 이게 너 아니고 지금 괜찮은지 지금 지금 괜찮은지 지금 괜찮은지 그럼 네가 나면 다시 해봐야지 지호보단 괜찮다고 다시 해봐 그래도 네가 재호보단 낫다 지호보단 괜찮아 대학 뭐야 뭐야 대사를 까먹었어 뭐야 야 재호보단 까먹으려고 했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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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보단 괜찮아 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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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혁을 왜 찾아 걔는 너 아니고 해야 되네 지혁 지혁 이거 뭐야 지혁 지혁이 어 이거 괜찮네 갑분 연기 내가 연기할 때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 무슨 실수 대사 까먹은 건데 가사 까먹었다고 아 맞아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 직업병 직업병처럼 직업병 많이 하고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 그걸 진짜 많이 난 웃음을 너무 못 쳐봤어 그렇지 좀 웃겨 얘랑 연기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오래 걸렸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래 걸렸어 다들 오늘 사복 셀카에 올려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저희 셋이 찍어서 올까요? 그래 2조 이상하대 2조 이상하대 에이 이상하다뇨 편지 읽어줘 편지요? 이거 진짜 루아이 사랑해 내가 까끗이 해요 놀랍게도 저는 루아이 우리 함께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순렁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잠깐만 너 너무 길게 썼어 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룰랑의 오래 보자, 자주 보자, 많이 보자 역시 라임 하시는 거죠 네 대박 역시 루아이퍼 앞에 사진 두 개 자신이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 저 저는 대현이 형이요 왜요? 당황해요 사귀기 싫나봐요 저랑 아니 저 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죠 좋죠 대현이 형이 더 빠질 수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 폴라 하나 주세요 네? 제가 넣고 다니게 그러면 아까 잘 안 나온 걸로다가 각자 하나씩 주세요 폴라 이건 못 넣고 다니겠는데 이거 귀엽긴 한데 이거 이거요? 귀엽긴 해요 그런데 무바이분들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에이 안녕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어요? 갖고 싶은 초능력이요? 사람 마음 읽는 능력 같은 거 근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돼서 듣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원해요 너가 진짜 짜증난 거 아니야? 너가 내 마음이 읽었어 아 영화 얘 무슨 그러면 너도 짜증나 이렇게 바로 입으로 나온 걸로 그럼 나는 갑자기 어? 아 그렇네 마음 속이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근데 형은 나? 나는 시간대 돌리는 거 이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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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넌? 왜 웃어버려? 뭐가 없길래? 나는 순간이 돼 세상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야 그거는 조용히 형이 아니라 그거는 조용히 형이 아니라 진짜 조용히 형이지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를 없앨 거야 어? 아 아 시간 되돌리면 어떻게 없애야 되지? 잠깐만 이게 낚았네 이게 낚았어? 이게 낚았어 이게 낚았어 오케이 어디로든가 그래 이제 도라에몽한테 가서 짜따내야지 우리가 그거 만들었어 오늘 그 오랜만에 사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저희의 사복 셀카를 넘어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나는 진짜 오랜만에 입은 거예요 저도요 거의 맨날 체육복만 있잖아요 저희 왜? 연습실 아닌 스케줄 그 집 이렇게 잠옷이니까 오셔보세요 리얼리티 슈퍼요? 리얼리티 우리가 못 찍었는데 리얼리티 슈퍼요? 다이리티 슈퍼요 이거 나가겠다 아 거기 리얼리티 슈퍼요? 일자 recognize unus". 경rer. 캡처 타임 할까요? 캡처 타임 할까? 그렇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잠깐만 이렇게 한 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희 6명의 트리 만들기 V LIVE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부, 2부까지 V LIVE와 트리 만들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크리스마스가 꽉 채워지는 것 같고 밖에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안 오는 거에요 안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빨리 좋은 모습으로 돌아 이건 무조건 약속할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나쁜 모습으로 돌아올려고 그랬어요 나쁜 컨셉은 나올 수 있잖아요 나쁜 컨셉? 나쁜 컨셉은 나올 수 있죠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둘 셋 루 와이의 안녕 루 와이의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잘 만들어야 돼 진짜 아니야 이게 길잖아 아니요 이게 제일 잘 나왔어 근데 내가 너보다 크네 뭐가 아 이게 다르네 안녕 아니야 내게 제일 잘 나왔어 안녕 안녕 아직 안 뜨거웠다 안녕 아직 안 뜨거웠다 안녕